오성택님, 피아니스트 홍재윤님께서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해주세요. 항상 엄청나 몰드마다 설레입니다. 3명이서 가장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가구, 그린 음악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서 가장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서 가장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서 가장 힘차게 시작하시고, 5명이서 가장 힘차게 시작하시고, 6명이서 가장 힘차게 시작하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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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